조선소에서 길이 50m에 무게 3,500톤인 초대형 선박 블록을 옮기려면 지금까지는 해상크레인 2대를 연결해야 해서 두 달 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도 발생했는데 거제에서는 세관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조선업계가 발상을 전환해 만든 새로운 공법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조선소입니다. 길이 50m, 무게 3,500톤짜리 초대형 선박건조 블록을 자항선으로 옮깁니다. 해상크레인 2대를 연결해 블록을 옮겨야 하는데 블록 운반 전용선인 자항선을 이용해 작업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세관 당국이 국내 화물 운송 금지 대상에서 자항선을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세법상의 예외 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해상크레인으로 두 달 넘게 걸리는 작업 기간을 자항선을 투입하면서 불과 열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법을 이용한다면 작업 공정 기간이 약 50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건조 비용 60억 원을 절감했고 너울성 파도에 따른 선박 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뒀습니다. 기업의 발상 전환과 세관 당국의 규제 완화가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탐편 탐편